요양시설 6곳의 집단감염 여파에 학교 감염 확산이 겹치면서 대전에서 그제 기준 10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. 동구 요양원 등 요양시설과 관련해 31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45명으로 늘었고, 중학교 2곳에서도 학생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세종에서도 확진자 13명이 새로 발생한 가운데 10대 이하 확진자가 전체의 60%에 달하고 있습니다. 충남에선 집단감염이 있었던 PC방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됐고, 홍성해 목욕탕과 관련해 2명이 더 확진되는 등 어제 기준 도내에서는 11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.